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저희가 저번주에 강남 송파 현장에 나가서 금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중기업소랑 얘기를 해본 결과 금매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금매물이 하나 나오면 다른 금매물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연쇄적인 금매물이에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금매물이 아니라 유동적인 금매물이었어요 예를 들어 33평짜리 금매물이 나왔을 경우에 24평 금매물이 덩달아 나옵니다 그런데 그 24평 금매물은 뭐냐면 본인컬을 팔고 33평 금매물을 잡으려는 매물이에요 그래서 33평 금매물이 없어지면 24평 금매물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24평 금매물이 팔리면 이 사람이 33평을 매입을 하려고 부동산에 내놓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동시거래를 원하는 매물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두 개가 금매물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외부에서 살 수 있는 매물은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가 팔려도 이 물건이 없어질 것이고 이 물건이 만약에 팔리면 이 판 사람이 그 금매물을 잡게 되는 그런 형식을 띄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금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다주택자들 거래 양도소득세 완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임대사업자 부하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다 완화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거래가 계속 잘 될 수 있게 규제 완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바닥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통계에서 적용할 수 없는 특수매물 거래를 보고 굉장히 또 그런 매물을 사고 싶어 해요 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계속 떨어진다고 하다가 엄청나게 싼 매물이 또 팔렸다 그러면 또 막 전화를 합니다 하여튼 사람들 심보가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자 12억짜리 4억에 거래됐답니다 전세보다 싼 매매값의 주민술록 만약에 전세를 낀 매물을 사면서 돈을 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매물이에요 사실 한번 보면은요 12억에 사실 거래된 것도 많지도 않고 진짜 기자들 쓰기 나름이에요 이게 뭐 마치 12억짜리다 그러면은 12억에 거래된 게 많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 아파트는 사실 12억짜리도 아니었습니다 12억대에 거래된 거는 단 3개밖에 없고요 진짜로 거래량이 제일 최근에 제일 많았던 것은 8억대에서 한 10억 사이가 제일 많았어요 8억에서 11억 사이가 제일 많았던 거고 진짜 4억에 거래된 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짜 2개밖에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12억짜리 3개 거래된 것 갖고 12억짜리라 그러고 2개 거래된 거 갖고 4억에 거래됐다고 해서 완전히 통계에 적용할 수 없는 매물을 가지고 언론에 지금 기사에 내보내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3일 날에 나온 기사이고요 제가 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확인 날짜가 다 12월 22일인데 여기 4억짜리 있지도 않고 다 지금 확인해서 올린 매물들이 8억 8천 8억 5천 11억 5천 9억입니다 무슨 4억 진짜 이런 기사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그냥 요동을 치게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거짓말이에요 기사가 그래서 이런 기사는 좀 제발 좀 삼가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 믿고 또 뭐 그런 매물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못 사요 실생화가 동떨어진 언론에 나오는 자극적인 기사를 마음에 두지 말라 이것도 진짜 자극적인 기사예요 뭐 우리나라 PIR 지수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물론 그거는 극단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로의 시작을 해갖고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집을 사는 지수가 PIR 지수인데 사실상 그렇게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실 진짜 극단적인 층 빼고는 진짜 뭐 부모님한테 좀 도움도 받고 사실 그렇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모아야 수도권 내 집 마련 서울은 14년 뭐 도대체 서울에 어떤 아파트 어떤 아파트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마영성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수도권은 10년이에요 수도권은 10년이면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수도권 산 다음에 4년 있다 서울 들어오면 되겠네요 왜 아무것도 안 사고 있다 바로 서울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 안 한 거예요 증여도 고려 안 했고 맞벌이도 고려 안 했고 대출도 고려 안 한 겁니다 그냥 대출도 대출을 낀 금액이 아니라 쌩 그냥 돈으로 사는 금액을 14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의 위치 면적 아무것도 지금 고려하지 않고 누가 처음에 14년 동안 모아서 바로 33명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초락산에 있는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번동 여러 가지 소형 아파트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건 고려하지 않고 중대형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를 딱 정해놓고서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무슨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14년 걸린다 그럼 10년 모아서 수도권 살다 4년 있다 서울 어딘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단계를 거치지 어떻게 바로 뻑 하고 그냥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기사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고 정책의 미비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완화의 포석으로 보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 대모 뽑는다더니 아직도 멀었네 정책을 잘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이렇게 나왔다가 잘 안 먹히면 추가적인 것을 계속 예고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정치권에서는 더 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당위성 또는 타당성에 대한 포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완화는 계속 나올 겁니다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출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오는 시작 이때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더 센 정책을 해서 결국은 안 떨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금리에도 장사가 없지만 정책에도 장사가 없습니다 금리와 지금 시장이 정책이 싸울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장 변화를 한번 볼게요 마치 그럴 것 같지만 정책이고 어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2년 9월 5일 기사예요 원희룡 고점매수차 고통 있겠지만 집값 하향 안정세 지속돼야 된다고 계속 떨어져야 된다고 9월 달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단기간 부동산 납폭 가팔라 인위적 부양 없다 이게 2022년 11월 11일 얼마 전에 기사인데 이게 완전히 또 사람이 바뀌어버리죠 다주택 세금 대출 규제 완화 85제곱미터 등록 임대사 부활하면서 원희룡 장관도 옆에 있고요 자 부동산 멈출 줄 모를 하락의 곡소리만 그래서 경기 부양책 없다던 정부도 규제 완화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불과 11월 달에는 완화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바로 2022년 12월 19일 날 경기 부양책 없다던 정부도 규제 완화 속도를 지금 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이유는 결국 시장은 다주택자가 움직인다 왜냐면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과 지금 정책이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경제 상황은요 사실 이 파레토 법칙이 다 적용이 돼요 20%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0%를 움직이는 거예요 다주택자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집이 있지만은 임대사업을 해라 니네 돈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들 어차피 부자들이 너 집 더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다 풀어줄 때가 집 살아 이겁니다 집 없는 사람들 대출 왕창 풀어줘서 최초급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있는 사람 상위 20%만 움직이면은 시장은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파트 2000세대 삼성전자 주식에 있어서 수많은 양이 거래돼야지만이 상한가를 치는 게 아니라 진짜 몇 세대 몇만 주 정도만 거래되더라도 상한가가 팍팍 올라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시장은요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모여 수도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피우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은 금방 반응을 해서 금방 제자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계속 기다리실 겁니까? 자 결론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금매물 많지 않습니다 80%의 그룹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20%도 아닙니다 10%의 상위 그룹만 움직이면 시장은 완전히 바뀝니다 규제 완의 정책은 시작되었습니다 즉 약발이 먹힐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너무 하이그룹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시장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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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동한 루패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